주식 투자로 소소한 꿈을 꾸는 주린이 생생경제 청취하들을 위한 친절한 생생주치원 YG경제연구소 차영재 수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소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지금 우리 방도 다른 데 있는데 마이크도 안 나오면 안 돼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영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 저희가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자 지금 옆방에 계십니다. 보이는 라디오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제 옆방에 계십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고백을 한 게 제가 원래 주식의 주자도 몰랐는데 제가 주린이가 된 게 우리 차영재 수장님 때문이에요. 글쎄요. 그게 잘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원성을 들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주린이로 등극을 하시게 된 원칙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원칙 때문에 제가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원칙만 잘 지켜서 하신다라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뭐 하다 보니까 그 원칙이라는 게 꼭 다 지켜지지는 않더라고요. 누구는 알맞다나 뭐 누구는 너희들은 약속 지키면서 살았느냐라는 분도 계신데 아무리 선생을 잘 만나도 학생학이 나름이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 번 알았고 그래서 사실 이 생생 주치원의 삽을 뜨신 분이 또 우리 차영재 수장이기도 하세요. 뭐 그렇게까지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흔들리실 때마다 저는 원칙을 강조하고 그러한 원칙들을 지켜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임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동학개미 운동에 뛰어든 일인이고 제가 돈이 있고 투자를 해서가 아니라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제가 생생경제 앵커로서 나도 한 번 해봐야 이게 인터뷰 진행하는 데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그때 차영재 소장님께 여쭤보면서 제가 참 배워나갔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소장님 저희가 모셔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제가 좀 업글 하고 싶거든요. 주린이의 조금 업글.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좀 배우고 싶은데 공시 읽는 법을 좀 배우고 싶어요. 그 공시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문 용어를 쓰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오늘 제가 하는 말을 100% 이해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모른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하셔야지 아 나는 머리 복잡해 몰라 그냥 아는 것만 할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정보 매매라든지 아니면 카더라 통신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공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공시 이꼴은 정보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위에 좋은 정보 없어? 좋은 내용 없어라고 할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공시거든요.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주식에 대한 정보 소위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불특정 자수에게만 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걸 공시라는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그 회사 정보를 발표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이나 펀드매니저나 외국인들이나 개인들이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정보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는 걸 게을리하게 되면 스스로 정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주 기본의 기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시를 우리나라는 다 볼 수 있게 했다고 하셨으니까 어디 가서 보면 돼요? 공시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인 다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화살촉 번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다트입니다. 다트이기 때문에 그걸로 포탈 사이트 치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 포탈 사이트에 뭐라고 쳐요? 다트라고 쳐요? 다트라고 한글로 치셔도 되고 DART라고 영어로 치셔도 되는데 이 다트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복잡하잖아요. 저도 지금 오늘도 여러 가지 밖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만약에 내가 관심 있는 기업 삼성전자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후 1시 반에 공시를 했다. 그러면 펀드매니저들은 볼 거 아니에요. 나는 못 보잖아요. 1시 반에 그거를 밥 먹다 말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IT 강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휴대폰에다가 다트 모바일 웹을 까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삼성전자를 클릭을 해놓으시면 다트에서 공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람이 울립니다. 참 친절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다트를 보라보라라는 얘기는 하지만 다트 그거 언제 찾아봅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알람 설정만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상장사 2천여 개 기업에 대해서 공시나 하는 걸 다 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 기업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클릭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의 공시를 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다트라고 치면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거죠. 네.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면 즐겨찾기처럼 해놓으면 그때그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공시의 중요성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리포트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중요성 물론 애널리스트분들이 소중하게 쓴 글들이잖아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퇴근할 때 서류를 들고 퇴근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건데 그 서류가 뭐냐면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아니에요. 뭐예요? 기업에서 발표한 공시자료예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단순하게 공시 그러면 증자를 한다든지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분기마다 내가 회사 실적이 어떻다라는 등 우리 회사 매출 구조는 어떻게 된다라는 등 경쟁사는 어떻게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공시자료는 꼭 보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공시를 보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들을 좀 짚어볼게요. 보통 주식하는 분들이 제일 눈이 확 떠지는 공시가 증자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던데 일단 증자의 개념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증자라고 하면 자본을 증가시킨 행위예요. 자본이라는 것은 주주들의 돈이고 회사의 자금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니까 보통 그 회사 자본금 얼마니? 너네 회사 자본 얼마야? 이렇게 이제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본이 큰 개념이고요. 자본 안에 자본금이라는 게 있고 자본인여금, 이익인여금 이렇게들이 쭉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걸 생략을 하고요. 자본금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액면가가 주당 5천 원이든 500원이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곱하기 발행주시 숙소 하면 자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본은 좀 더 큰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회사 자본금이 40억이야, 50억이야 할 때는 자본금만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요. 이게 부족하면 돈을 빌려야죠.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 중에 하나가 증자인데 이게 돈이 필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김혜민 앵커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보통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정경제를 운영하다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 돈을 빌린다. 그러면 이자를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안 낼 수 있죠. 안 낼 수 있죠. 그러면 어머니한테 빌리는 게 나을까요? 은행 가서 빌리는 게 나을까요? 엄마한테 빌리는 게 낫죠. 그런데 엄마한테 가서 구구절절 얘기하려면 마음을 두세 번 먹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조그맣게 얘기했잖아요. 엄마한테 빌리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자는 안 내지만 그만큼 마음고생을 하죠. 마음고생하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자 은행 가서 빌려서 돈 생길 때마다 갚는 게 더 속이 편하잖아요. 경영학적인 이론으로 보면 주주들한테 돈을 빌리면 이자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주주들한테 그냥 손 내밀고 돈을 달라면 줍니까? 그렇죠. 막 따지겠죠. 도대체 경영을 어떻게 했길래 나한테 돈을 빌리는 거고. 맞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결국 운영을 잘해서 이익을 남겨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증자까지 왔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조금 빨강물이 켜졌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갚아버리는 게 쉽고요. 그게 안 되면 증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증자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냐. 그러니까 좀 나쁘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게 회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자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될 기업이 있고 증자를 하는데 우리가 얘는 왜 이래라고 삐딱하게 봐야 되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증자에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오늘 이제 세 가지 사례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유상증자. 그러니까 이슬류 자예요. 유상이니까 돈을 주는 증자가 있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떤 케이스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 빨간불이 조금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상증자라고 보면 이거는 박수 쳐줄 일이에요. 돈이 들어가지 않고 증자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회사에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하나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B, BW, EB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수체를 발행한 증자예요. 이거는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기억이?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옆에서 돈을 빌릴 때 야 친구야 나 돈 좀 빌려줘. 그러면 흔쾌히 빌려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누가 돈을 나한테 빌려주는데 얘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제안을 하죠. 야 내가 회사 지분을 좀 나눠줄게. 아니면 야 너 들어주면 내가 술 한 잔 살게. 그러니까 어렵게 빌리던구나 돈을. 그렇죠. 옵션이 붙는 거죠. 옵션이 붙는 경우가 CB, BW, EB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여기 중간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를 볼 때 증자에 관한 걸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증자라는 건 이제 돈을 빌리는 거다 한마디로. 맞습니다. 그런데 증자에도 여러 가지 증자가 있는데 유상증자를 했다. 만약에 기업이 그러면 기업이 조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상증자는 박수 쳐줄 만한 거고 CB나 BW처럼 특수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말 위험하다. 기업이 돈을 빌릴 때도 굉장히 어렵게 빌린 상황이라는 걸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인지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이론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자꾸 제가 친구와 돈 관계를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정말 그 친구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 비전이 밝다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규 산업에 내가 투자해야 돼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원론적인 것만 앞서 말씀드렸고 또 유상증자라든지 CBBW도 우리가 박수 쳐줄 만한 사항들도 분명히 있다. 그런 것들도 잠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사례를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최근에 뉴스로 얘를 먼저 유상증자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지난주 말에 나왔던 제가 기업에서 뽑았는데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약 한 2조 5천억을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다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3조 3천억까지 유상증자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자금 1조 5천억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항공업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1조 8천억을 쓰겠다. 그러니까 증자를 하게 되면 유상증자를 하면 그 내역을 다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데 얼마를 쓸 것이다라고 공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증자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제가 유상증자 하면 약간의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 이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름대로 좋다 이렇게 조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대한항공이 돈이 없잖아요.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고 나면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오면 여행들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억눌렸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지면 이번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에 따른 유상증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죠. 내가 주주가 기업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 나 대신해서 일을 해 주는 사람이 나 대신해서 일을 해 주는 사람이 앞으로 일을 잘할 것이지 않을 거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증자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유상증자가 호재냐 악재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상식선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뉴스들을 읽어보면 이 기업이 이 돈을 빌려서 갚을 능력이 있는지 왜 갚는지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으니 공부를 하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만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운용자금이 없어서 운용자금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정업은 월급 주는 거거든요. 그건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벌써 김혜민은 아신 거예요. 그런 유상증자는 내가 참여한다 안 한다?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증자를 할 때는 그 이유도 다 밝혀야 되니까 분명히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 뭘 봐야 된다? 뉴스와 공시. 공시를 봐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무상증자 사례는 어떤 게 있어요? 무상증자가 최근에 지금 나온 게 셀리버리라는 회사예요. 셀리버리라는 회사가 한 주당 한 주씩 지급하는 거예요. 내가 백주 갖고 있으면 백주 주는 거예요. 그건 무상증자인데 이거는 무상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회사가 무슨 돈으로 증자를 하죠? 그러니까요. 무슨 돈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자본금과 자본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본 항목에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물론 용어니까 더 이상 쉽게 설명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액면가 5천 원짜리. 우리가 SK바이오판 같은 경우도 5천 원짜리를 1만 원 정도에 발행을 했잖아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보다는 비싸게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액면가는 액면가 급하게 주식수는 뭐였다? 자본금이 되는 거고 그 초과에서 받은 금액이 자본 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 잉여금을 돈을 가지고 무상증자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 셀리버리 상한가 쳤대요. 네. 그러니까 셀리버리가 그러니까 자본금이 대략 한 4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 왜 무상증자를 굳이 할 것이냐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자본금이 한 4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오늘 상한가 쳐서 20만 원대가 훌쩍 넘었습니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우리가 지금 선뜻 사기가 뭐하니까 무상증자를 100% 하면 금액은 10만 원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회수가 있구나. 그렇죠.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10만 원 떨어지고 그다음에 자본금이 40억에서 8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좋고 대외 신인도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능력이 없는데 막 이렇게 무상증자하고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는 없죠?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게 못하죠. 무상증자를 하는 회사는 일단 좀 좋게 봐도 되겠네요. 돈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돈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돈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상증자는 아까 제가 박수 쳐줄 수 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측면이 다를 수 있지만 무상증자는 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단 좋은 신호로만 봐도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무상증자를 아까 제가 100% 해서 10주 갖고 있는 분이 20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산이 2배로 늘어난다고 혼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주식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져서 나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0위 발행 증자 이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기업들이 했었어요? 10위, BW, 2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오늘 10위라는 것은 채권으로 발행이 되는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권한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어플로우라는 회사가 지금 보면 경영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2018년에 약 300억 정도 적자가 났고 2019년에도 약 한 90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얘네가 지금 최장암 치료제라든지 웨어러블 의료기기 만드는 데 해서 올해부터 영암 흑자가 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렵지만 뭐 믿는 게 있군요. 믿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그러면 담보물이라도 제시해라라고 했을 때 코스닥 상장기업이 담보물도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채권으로 주겠다. 채권은 지금 현재 이런 것 같은 이자도 없는 채권이지만 채권은 뭐죠? 원금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원금은 보장된 상태에서 지금 오늘 한 7만 9천 원 정도 하는데 7만 2천 원을 내가 주식으로 바꿔줄게. 그런데 이게 한 2년 정도 있다가인데 자세한 내용보다는 어쨌든 7만 9천 원이지만 7만 2천 원을 바꿔준다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까? 그런데 이건 리스크가 진짜 크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사모 전환 사체라고 해서 증권사에서 채권을 전량 인수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투자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지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정도로 지금 어렵지만 회생의 기회를 자본시장을 통해서 얻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공시보는 법 그중에서도 증자. 증자를 보고 어떤 기업에 어떻게 내가 판단해야 되는지 오늘 기준점을 주셨어요. 예로 든 기업들은 저희가 추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시비발행증자의 예를 들기 위해 가장 최근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다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생생주치원의 YG경제영수 차영주 수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